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이야기, 형제간의 왜는 없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있던 글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재산가입니다. 자산가예요. 자산가인데 아기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단 말입니다. 이 형은 동생은 학교 교사로서 부모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야금야금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그만하게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넓히고 또 모아가지고 조그만 건물 사고 차분하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야금야금 신뢰를 구축하면서 잘 살아요. 그런데 형은 이게 장남이다 보니까 아버지 재산 믿고 자꾸 이렇게 뭐를 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장남이니까 장남한테다가 애정을 주니까 자꾸 뭐 해보라고 또 공부도 시키고 뭐 또 유학도 보내고 막 하니까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동생은 가지고 있는 그 뭐를 준 것까지 그냥 만족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잘 불려 보려고 하는 판에 형은 자꾸 뭐를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사업을 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아니 사업을 벌리면은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어떻게 해서 자기 돈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믿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처음에 3억 대줬단 말입니다. 3억 대주고 계속 대줬어요. 대죽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3억 대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대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대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네가 자립을 해라. 더 이상 나한테 의존하지 마라.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너한테 준다. 이거는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한 거예요. 담보로 해가지고 부의 재산을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애기는 실제로는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거죠. 은행에서. 은행에서 아버지가 담보를 제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타인 명의의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이면 이것도요. 증여가 돼요. 우리나라 상징세법이요. 징그러워요 진짜. 요만한 거 하나라도 이익만 되면 점 더 증여해요. 증여 개념이 그냥 옛날에는 민법상의 증여계약 이런 것이 당사자 간의 증여계약이 있어야만이 증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민법하고 세법하고 일치를 시켰어요. 증여의 개념을. 그런데 언제부터 이거를 일치가 안 시켜버렸냐면은 민법의 증여 개념하고 세법의 증여 개념이 틀려요. 어느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때부터 무조건 증여. 이익만 받으면 다 증여다. 무슨 놈의 의사가 무슨 필요 있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증여 개념이. 아니 증여가 증여죠. 안 그랬습니까. 법률상 개념이 하나지. 그걸 왜 두 개로 만드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했던 그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본인들이. 본인들이 재산이 없던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비판하고 당연히 돈 벌면 내야지 세금 내야 되지.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지금 이 정도 50대 후반 정도 되고 60대가 되어 가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들이 했던 그 개념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당할 때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심각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 지나면 이거의 학을 띨 거예요. 분명 꼭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증여가 되는 거예요. 증여 이익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세법이 정해놨어요. 이게 적정 이자율. 만일 담보로 대출을 안 받았으면 담보로 대출 받았으니까 이자율이 더 쌀 거 아니에요. 적정 이자율에서 실제 받은 실제 이자율을 뺀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0분의 46이에요. 1,000분의 46에서 실제 이자율이 1,000분의 30이었다. 그러면 1,000분의 16만큼 이자율의 혜택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그 이자율을 가지고 몇 개월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다 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3억을 줬는데 이제 이것 가지고도 사업이 또 안 돼가지고 부도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간 거예요. 동생아 동생아 니 이름으로 니가 담보 좀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 좀 대출해주라. 내가 동일인 대출 한도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이 순간만 지나면 회사가 살면 내가 숨통이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형 나는 못해. 나는 못해줘. 형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그동안 생전에 우리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 형제간에 우애있게 살아라 했지. 그러면 형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그거 하나부터 못해주냐. 너 재산 있잖아. 그러니까 또 거절을 못하겠는 거야.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우애 있어라 하면서 이 아버지는요. 미리 이렇게 형제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두 유형이 있어요. 끝끝는 내가 안 죽고 죽고 나면 너희들이 가져라. 이런 유형이 있고 생전에 다 나눠줘가지고 너희들끼리는 싸우지 마라. 이런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 뭐가 좋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믿지를 못하면 끝끝에 주면 안 되는 거고. 왜? 요양은 보내버리니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담보를 이제 동생이 어떻게 우애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을 챙겨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모면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돌아가셨는데 26억 상속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상속세가 4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전에 나눠주셔도 26억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아무리 쓸려도 못쓰는 거죠. 비상속에는 부모는 못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가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 좋다 해가지고 싸우진 않았어요. 상속 분쟁이 없었고. 잘 나눴는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보니까 아니 6년 후가 6년이 지났어요. 6년. 6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고지서가. 고지서가 딱 날라와가지고. 이게 뭐냐. 증여서의 고지서예요. 고지서가 누구한테 날라왔어요? 이 동생한테 날라온 거예요. 동생한테. 이 사람한테 귀하는 증여세 1억 4200만 원을 내세요. 1억 4200만 원을 증여세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생은 내가 무슨 증여 받은 게 없는데 무슨 1억 42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세무서에 가서 따져보니까.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 대출을 변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갚아야 될 채무를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생각나는 거죠. 동생이 형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기가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채무자가 돼가지고 형을 줬거든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5년 있고 10년 있어요. 5년.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거 상속인들 증여받은 거는 다 상속재산에 다 가산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거는 상속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증여받는 거는 5년 이내 것만 가산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미리미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빼돌려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상속시점에 상속재산을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받을 돈이 적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편법 쓰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가산하는 거 여기다가 대출 변제를 5억을 아버지가 대의변제해 준 거 이거를 증여로 보고 상속재산에다가 가산해가지고 증여세 1억 4.2억을 때리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다 가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를 했죠. 더 내라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국은 쌈 나는 거죠. 왜? 내가 이거 낼 이유가 없잖아요. 형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내야지. 내가 이걸 증여서를 내가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러면 내줘요. 형이 내주고 그래 아우야 아우야 미안하다. 내가 썼으니까 내가 내게 증여세. 근데 안 되죠. 형은 야 니가 재산이 더 많잖아 인마. 니가 재산이 많은데 끝까지 거 좀 내주면 안 돼? 왜? 그러면 형제들끼리는 서로 어려서부터 피를 나눠가지고 살갑게 살아가지고 그래 내가 형 내가 내줄게 하면 그러면 집사람이 가만히 있냐고요. 여자는 피가 안 섞였는데. 상속 분쟁에 거의 태반이 여자가 용납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 500만원도 내 돈으로 더 나간다 하면 내가 왜 큰 집 거를 내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 싸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형제간의 우애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조하고 그렇게 생전에 나눠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제 동생이 이런 식으로 형이 한 거를 동생 명의를 빌려가지고 대출한 거를 안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저것이 꼭 또 나중에 안 갚을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갚아준 거예요. 죽기 전에 은행 가가지고 몰래. 그런데 이게 다 드러난 거죠. 국세청한테. 죽으면 다 드러나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집안에 이제 한몫할 것이다. 이렇게 분정은 없을 것이다. 내 죽고 나서도 집안은 한몫할 것이고 형제간에는 우애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승에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이 6년 후에 이렇게 싸우는 것 보고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황당하죠. 환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속입니다. 상속.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뭐든지. 다 이게 자식들은 채권자들이라서 채무자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채무자가 나서가지고 야 싸우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업이 도대체 무슨 업으로 무슨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더 보이지 않는 세계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것도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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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